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라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린다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라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은 조건을 뛰어넘게 합니다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실력 향상을 원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십니다 홍해의 승리를 맛보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루광야 들어가서 사흘길쯤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에서 마신 물이 또 쓴맛이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이후에 또 엘리민한 곳에 도달합니다 우리 인생도 홍해의 기적 같은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21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수루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수루광야는 애국과 가난한 중간지대에 펼쳐진 광활한 광야지대입니다 광야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낮에는 불가시 덧습니다 밤엔 온도 급강해서 추위에 떨게 됩니다 한마디로 급과 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열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불기둥 보내셔서 보온 효과를 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수루라는 곳,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바위를 걷는 것 같은 힘든 길이에요 이렇게 광야길을 걷고 사흘 만에 마라에 도착합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의미는요 애국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질 때를 의미합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도 수루광야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실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이끌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요하무고 15장에도 보면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열매를 위해서 가지 전정작업할 때 있습니다 가지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 많은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걸 거두고 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을 다 거두고 가십니다 알고 봤더니 돈에 너무 매여서 돈 따라가다가 새벽에도 못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오래 떠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두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거두어 갈 때가 있어요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알아 누워요 알고 봤더니 너무 체력이 좋아서 일 중독자였어요 하나님이 좀 쉬라고 예배드리라고 건강을 거두어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머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질병으로 갑자기 고통당해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아파서 골골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계를 알라는 거였어요 자기만 믿고 살았던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름 똑똑한데 일이 꼬여요 공부 자리 시험만 보면 1등인데 이리 꼬여버려요 왜 그래요? 머리로 살지 말고 기도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습니다 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직면해야 됩니다 마귀는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계속 거기 물이 안주하니까 머무르니까 분주함으로 공격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병들어버려요 이런 유모 들어봤습니까? 개와 닭이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개가 닭에게 말했대요 개가 닭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꽃기요 하고 울어야 되는데 너 왜 요즘 안 우니? 닭이 대답합니다 세상이 요즘 달라져가지고 주인이 언제 자고 깨는지 알 수가 없어 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일어나 알람이면 끝나 나는 존재가 없어 이제 또 이제 닭이 덧붙이죠 야 도둑보는 닭이 개한테 얘기합니다 야 도둑을 보면 짖는 게 사명인데 너 왜 안 짖어? 너 왜 안 짖니? 너 짖어야지 개가 대답합니다 주인이 도둑인데? 주인이 도둑이래요? 안 웃기십니까? 주인이 도둑이래요 주인이 도둑보고 짖어야 되는데 주인이 도둑인데 어떻게 짖어요? 참 충성심도 있죠 충성심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분주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 주변이 서로 다툼 생기고요 분주해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은 사명대로 살지 못해요 지지어야 개가 못 짖고요 꽃귀와 닭이 꽃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분주하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장이 기도 안 하고 부모가 기도 안 하면요 자식들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려요 떠들기 시작합니다 또 지도자가 기도 안 하잖아요 팔로워들이 반발해요 대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분주함 다 깨버리고 이렇게 철회의 자리 새벽의 자리 수요일의 자리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헬리나우엘이 말합니다 한 석공이 거대한 돌에서 여기저기 조각을 크게 떼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석공이 조각 떼어내니까 얼마나 정으로 쪼갰어요 헬리나우엘이 그럽니다 자기는 돌이 무척 아프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은 왜 돌에 저런 고통을 주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좀 더 보니까 돌 속에서 점차 우아한 댄서가 모습을 드러내드려요 돌을 막 쪼았는데 돌이 아플 줄 하더니 알고 하더니 댄서김이 나온 거예요 모르십니까? 댄서김이 옛날 개콘인데 댄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댄서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내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몰랐는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막 우리 다듬을 때 있어요 정으로 쫄 때 있어요 박살나는 것 같죠? 아프죠?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삶에 기쁠 때 당연히 감사가 나오고 슬플 때 가지치기 작업이 있을 때 거두어갈 때도요 절대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걸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는 우리 인생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미친듯이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거 알고 봤더니 필요도 없던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만 하던 거 의지할 대장은 됐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한 분께만 올린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광역길 걷고 사흘 만에 마라에 도착합니다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나 오아시스죠? 이제 살았다 하고 벌코 마셨어요 이제 마라에 달아갖고 이제 살았네 마셨는데 그 물이 에비앙이 아니고 겐지성한 시체물이었어 썩은 물이었어요 마시는 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썩은 물이었어요 마시면 안 되면 구토가 나오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나죠 마실 물인 줄 알았는데 무슨 물이었어요? 아니 물이 없었던 것도 힘이 드는데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가 없어요 황당하고 화나지 않습니까? 간신히 간신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오빠가 나쁜 놈이었어요 쓴 놈이었어요 마라 쓴물 같았어요 간신히 취업했는데 회사가 쓴물이에요 등고 빼먹어요 주일도 나오라고 합니다 간신히 애들 키워서 대학 보냈는데 애가 대학 가서 술 마시고 방탕해졌어요 대학 간 곳이 대학이 쓴물 대학이었어요 속 모르는 사람은 물 찾았다고 부러워하죠 애들 대학 보냈잖아 취업 됐잖아 결혼했잖아 속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쓴물 마시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인간은 조건 바뀐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형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원망합니다 이것도 물이냐 하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너나 마셔봐라 그러고 인간이 이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정에 어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뽑힐 때와 지금 모습 완전 다르죠? 뽑힐 때 막 파수시다가 이 순간 어느 순간 또 배신자가 돼버리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인기와 민심은 믿을 게 못됩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신실하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느혜미아 마음 가져야죠 대통령 잘못했어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기도해야죠 느혜미아와 같이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애통해야죠 울어야죠 그게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되실 분 있습니까? 기꺼이 상처받을 각오하십시오 민심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지도자 되실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백성의 원망에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개입하시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옆에 있던 나무를 물로 던지게 하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무 뭘 말합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푸니까 우리의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같이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풀게 됩니다 모든 꼬이 문제들 내 힘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내가 움켜쥐잖아요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동안 안 보였던 거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나무 보여주잖아요 예림이야 33절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목마르십니까? 갈급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결혼의 위기, 결혼을 앞두고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숙제, 과지를 놓고 구하십시오 보여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또한 기도는 위기 때 나를 건지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 때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알려주고 또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알려줍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사여 가는 안찬호 아프리카 케냐의 안찬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위에서 정탐하다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조 그 무시무시한 마사이조 무사들에게 잡혔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죠 알아듣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했던 건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뭐 언어가 안 통하는데 샬라살라 할 게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몸짓 발치다가 창에 찔리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때 추장에 안찬호 선교사님에게 뭔가를 물었대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예스, 예스 대답했대요 그런데 추장이 갑자기 막 화를 내드래요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드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 노 대답하드래요 그러니까 또 추장하고 마사이족들이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하더니 다시 또 묻더래요 다시 부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죽든 살든 죽든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더래요 나중에 하나 뜹니다 추장의 첫 번째 질문 선교사님이 그냥 예스, 예스 했을 때 그 첫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선교사님 알아들었다면 노 했을 뻔했죠 못 알아들었는데 예스, 예스 했는데 통과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였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그래 갈게 잡혀 죽었겠죠 그냥 노, 노해 하니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텐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하니까 그들이 매우 만족해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뻔한 얘기인데 한 번은 선교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추장이 선교사님께 참 더럽게 침을 뱉었더래요 무례하죠 침을 퇴 뱉었어요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성교사님이 기분 나쁘고 야 어떻게 추장이 잘해주더니만 말해주더니만 그새 마음 변했나 싶어서 걱정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선교사님이 배짱이 있어가지고 야 너만 뱉냐? 나도 뱉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화 로봇카 2를 봤는지 로봇카 2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추장 얼굴에 뱉어버린 거예요 또 근데 추장이 좋아하더래요 아니 침을 자기 우리 뱉었는데 좋아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안 사실인데 그 지역에는 물이 귀해서 상대방에게 침 뱉는 것도 그게 수분을 주는 거래요 침이 수분이래요 글쎄 그래서 그게 최대의 경의를 포하는 거랍니다 입안에 혹시 침 많이 고인 분 계십니까? 거기 가서 사역하십시오 그냥 덕지덕지 발라주세요 이거 침 그냥 공장 차리세요 공장 거기 유분도 넘어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 해가지고 아무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목숨 건져주시고 친분도 쌓이고 여러분 기도는 뭐겠습니까? 모든 마켓문들을 푸는 마스터키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기도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 예배가 뭐예요? 기도가 뭐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정답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백지상태 갖고 와서 주님 난 답이 없습니다 나 파산송부 받은 자입니다 나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모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놓으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쓴 물 받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말할 쓴 물은 이 세상의 주는 물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죠? 마셔보니까 뭐예요? 독이죠 세상의 습해, 돈, 명예, 인기 세상은 이걸 다 마시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마시라고 해요 행복할 줄 알고 급하게 마셨더니 낭패당합니다 망신당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못 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마라에서 불과 10km 남방에 위치한 곳에 엘림이 있었어요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조금 전 마라에서 원망했죠 왜 원망했습니까? 엘림이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매 순간 새벽기도 나오라고 매 순간 철회가 나오라고 다 안 알려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되게 가까운 데 있었어요 참 황당하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갈 걸 그럼 V자하고 딱 역시 믿음 지켰어 이럴 텐데 괜히 얼마 안 남았는데 원망해가지고 무슨 망신당한 겁니까? 우리 인생은 이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세상에 주는 쓴물 마실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 마실 때가 있습니다 속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유행했던 개그인데 산이 아내보다 좋은 이유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글이 있어요 산이 아내보다 좋은 이유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안아준다 맞죠? 그런데 아내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산은 사계절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아내는 사계절 몸 빼입고 나를 기다린다 산은 꾸미지 않아도 예쁘다 그러나 아내는 화장 안 하면 무섭다 여기 중간 생략하고 재미없으니까 어차피 안 웃으실 거 알고 마지막 내가 산하고 안 살고 마누라고 사는 이유가 있다 그 글이에요 산은 내게 밥을 해 주지 않는다 밥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산이 아무리 좋아도 밥 안 해 준대요 본질을 정확히 짚었죠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요 세상 나가면 잠시 잠깐 명예는 얻을 수 있겠죠 세상에 나가면 잠시 잠깐 만족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사함의 은혜 마음의 평강 구원의 은혜 줄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본질은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쓴물 받아 먹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2013년 4월 16일 미국에 존경받던 복음성가 가수 조지 베벌리 쉐아라는 사람이 104세를 일기로 해서 하나님 부른받았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젊은 음악도였습니다 23세 되던 해에 NYCT 음악 오디션에 합격합니다 라디오 전속 가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방송국에서 말합니다 여기서는 합의된 노래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의논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기도로 응답하자 우리 기도해보자 그런데 며칠 후 이 사람이 피아노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건반 앞에 낯선 시 한 편이 놓여있더랍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붙여놓은 그 밀러 부인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래요 건반을 두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은 고기로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불멸의 찬성가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방송국 계약 거절을 결심하고 다음 주일 그리 나가는 교회에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성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조건으로 시카고 방송국과 전소 계약을 맺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자기보다 10살 아래의 젊은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전도자 만나서 전도집회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전도자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이었어요 세계적인 보금진거자 이후 빌리 그레이엄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를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기재가 됩니다 열 차례 그레미 음악상 수상하고요 2011년 102살 나이로 다시 음악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박수와 갈채가 쏟아질 때 한마디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수보다도 내게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세상이 주는 조건 거절하고 나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이 있게 쓰임받은 겁니다 요하모 14장 14장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오에 있는 게 한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젠 더 이상 세상의 쓴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취하십시오 예배로 채우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단순화하십시오 열매 거두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고통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억울한 일상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백성이 원망할 때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보여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세 번째 세상의 쓴물 받아 먹지 마십시오 엘림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남을 기다리다 지치신 분 선후 듀오가 아니에요 곧 엘림 오빠가 있습니다 그 직장 문제 때문에 올해 신음하신 분 곧 엘림 직장 있어요 기다리세요 주님만 의지하면 곧 얼마 남지 않은 곳에 엘림이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